우리 유미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 활동은 또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? 코로나 때문에 조금 한가하기도 한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녹화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또 방송하면서 행사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행사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트로트가 전세계로 뻗어나가는데 큰 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세 소원 있다면 자식아 잘 되세요 네 편세 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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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지니 살아온 세월 애가 속 삼십 년이 그 나라 글렀는데 내 평생 소원 있다면 자신만 잘돼요 누군지니 주님시고 지지 않는 멋진 소원 나를 말주네 자신만 바라보고 누군지니 살아온 세월 애가 속 삼십 년이 불을 바라보고 내 평생 소원 있다면 자신과 나만 잘돼요 자신들은 생각만 하며 잘해주지 못한 마음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아리를 치고 사랑한다 우리 아리를 치고 사랑한다 우리 아리를 치고 사랑한다 말쿠